생일거트 주문해 볼 수 있어요 네 한 번에 2시 거ум 너무 화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mod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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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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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우리의 친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의 사랑입니다. 마을의 외국어 인마에 맞춰서 만든 이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정말 쉬워져서, 네가 부끄러워하며, 네? 난리 아냐고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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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